산소가 부족하다고? 모래폭풍도 있어? 왜? 멀리 있는 세계들을 탐험하며 세계의 모습들을 바꿔보세요. 아스트로니어는 에스트로니어가 목숨을 걸고 위험한 환경에서 희귀한 발견을 하고 우주의 심리를 풀기 위해 먼 우주의 개척지를 탐험해야 하는 25세기의 은하 발견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주니까. 맞아 나 그거 마션에서 봤어. 산소 공급선을 계속 이어주지 않으면 금방 산소가 바닥이 난다고? 힘들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화면 왜 이렇게 나오냐? 뭐니? 니들 왜 그러니? 니네 게임 특이니? 알트 엔터 안 먹힘. 똥 게임이네 알트 엔터가 안 먹혀. 어 먹히네? 미안. 아이 먹히네 아이. 힐링하면서 느긋하게 하긴 좋다. 그럼 한번 마시나 보죠. 게임 패스는 그게 좋잖아. 일종의 체험판이 있는 거. 나 저런 것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럼 동의 안 하는데 켰겠냐고. 동의 안 하는데 켰겠어 인간들아? 아잇 진짜. 켰는데. 오 내 정보 하나라도 뺏기기 싫어. 이러면서 막 떠버려? 어 일단 음악 좋다. 이거 패드로 할까? 찾음. 패드도 좋아요? 오케이. 아주 좋아. 완벽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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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허허. 거여워. 왜 잠김? 에임이 딱히 필요 없다. 야 이거. 히오스에서 본 것 같은데. 아바투르 생명체 연결. 나는 몸이 크니까. 큰 거 맞아. 아하하하. 커요. 저는 초록색 좋아요. 감정표에는 뭐 굳이. 안녕 멋쟁이. 다른 수트로 갈아입으세요. 뭐가 많다? 잠깐만. 뭐가 엄청나게 많다? 일단 브이싱을 켜고. 뭐가 많다? 음. 어 뭐가 되게 많다. 정신없네. 이러면. 일단 새 어드벤처 게임. 처음부터 샌드박스 하면은. 대체로 조지더라고. 옛날에 그. 뭐였지. 나 뭐할 때였지. 무슨 게임이었지 그게? 병원 짓는 게임이었는데. 그거 할 때 좀 조졌었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품질 모드가 켜진 거지? 아 그거요. 포인트 호수 기탈. 이게 산소선이야? 걷기, 달리기, 점프. 회전, 확대. 커서?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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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Y? 액션, 휴행. 야 이건 왜 자꾸. 키보드로 바뀌냐 자동으로.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 얘들아. 몰라 그냥 해봐. 파란 선. 저게 생명선이네요. 보상 누나. 어, 프린트래. 이게 보상이야? 우와. 오. 천체의 기초. 산소 공급기를 설치해라. 산소 공급기는 어떻게 설치하는데? 이건 뭐야? 어? 아 지형 바꾸네? 하, 귀여워. 자원을 흡수해요 저걸로? 오. 오. 어? 이거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야 이름 정확히 뭐했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하, 씨. 야 이거 설치된 거 아니야? 아, 요렇게. 된 거야? 됐어. 관문. 아닌데. 프린터 파워를 피난 체에 연결. 프린터 파워가 뭐야? 이거야? 아, 저기다 연결하면 되는 거야? 어, 됐다. 보상. 테더. 테더를 산소 공급기에 연결해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미션을 일단 따라가 볼게요. 잠시만. 막 이런데 깔아놓는 건가? 아닌데? 적당한 거리가 돼야 되는 건가? 아, 내 생명선 연장하는 거예요? 그 에반게리온 같은 것처럼? 그럼, 했는데? 했잖아. 그래서 죽는 거야. 어, 테더 또 줬어. 아, 이렇게. 멀리 나가야 되니까. 오. 일단 개념은 이해했고. 이건 뭐야? 소형통? 흙 원심분리기 및 차량 드릴과 함께 사용하는 리필형 토양통. 이걸 놓고. 안되는데? 아라 아 등에야? 아! 오오 굿굿굿 맞네요 등에다 붙여 오오 나 죽는다 하하하하 야이씨 이거 좀 위험한 게임이네 어라? 토양을 채우라고? 아 여덟개까지 붙일 수 있어요? 이게 토양 아니야? 찬거야? 저게 토양인가? 점토 내보내는거야? 내보낸다 어? 진짜 노멘제 같다 오오 오오 안차 어 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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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싱 관문 챔버를 찾고 부스트 모드를 열어? 프린트 지형 도구에 부착해라 드릴 모드를 열어라 뭐 할게 많네 무기같은 흡입기도 유틸리티에 붙일 수 있다? 무기같은 흡입기요? 무기같은 흡입기 무기같은 흡입기 무기같은 흡입기 무기같은 흡입기 무기같은 흡입기 어 잠시만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어 오오 오 개신기해 오오오 오오오오 아 되게 편하게 산다 얘 어라? 잘못 눌렀어 괜찮아 어차피 물리 가요 에헤이 어디까지 가니 됐어 그런 것 같아요 저거 차 갖고 오자 어 이건 뭐야 이게 호남물이야 되게 co9같이 생겼는데 뭔가 되게 많아 어 고철? 싫은데 일단 인베너 넣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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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나 산수 없어 나 산수 없어 아 아이 불안하구만 드릴모드? 드릴모드는 어떻게 연옥할까? 아 아니 까잇 아이씨 뭐야 야 나 이거 마우스 왜 보이니? 되게 신경쓰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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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도구에 부착해라 지형 도구에 부착해라 지형 도구에 부착해라 부착이 된건가 지금? 아 아 아 되게 쓸데없이 테더 다 쓰네 아 아 이거 다 연구하는건가봐 잠깐만요 야 야 그 부스트 모드가 뭐고 뭐고 드릴모드가 뭐냐? 이거 내 인벤토리는 어떻게 연거지? 아 아 이거 누르고 가방이요? 아 아 하 감사합니다 야 너 갖고와 어 안되나봐 뭐지? 뭐지? 어 됐다 오 키 알았어 Y버튼 눌러야돼 아니 아니 근데 드릴모드가 뭐지? 대체 아까 부스트 모드를 저거 했잖아 아 혹시 아닌데 아 프린트 아닌데 그니까요 어 아 드릴모드 이거 야 그러면은 부스트 모드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지형 도구에 부착하여 활성화한다 아 하면 된건가 이게? 어 이게 붙은걸까요 그럼 지금? 물기물만 엄청나게 먹네 물기물만 엄청나게 먹네 물기물만 엄청나게 먹네 뭐 이렇게 고철이 많냐 이게 어라? 아 산소 계속 떨어지는데 아 아 아 아 아 장위 이렇게네 잠깐만 나 일단 죽어 tast 소난 흑색을 뗀다구요? 이거? 이거? 아! 아! 요렇게 떼는거... 아 쟤 왜 안떼지? 건방 으음 몰라 된 걸 거야 이거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수지 수지가 뭐야? 먹는 거야? 그리고 이거 이제 좀 쏴서 없애야 될 것 같긴 한데 어? 아니 없애는 건 좀 아까우니까 이거 막 어디 넣어서 뭐 연구 저걸로 돌린다 이런 건 없나? 야 유기물로 만들 수 있는 거 뭐 어? 야광 막대? 그딴 거 밖에 없어? 아 마우스 신경쓰여 야 유기물이 진짜 쓸데가 없구나 외계에서 근데 지금 야광 막대를 만들면은 조질 거 아니야 혼합물 점토 혼합물 혼합물 아 요렇게 흡수를 해서 이거를 뭐 나중에 필요할 때 쓰고 노멘제처럼 그런 거구나 자 그래 그건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1000포인트를 모아야? 할 텐데 왜? 이건 뭐야? 수지 아 이게 수지야? 어 됐다 어 됐다 가자 산소도 없어 굿 수지가 파스타 미쓸이 끝난 지가 언젠데 갑자기 중간 끄기 저장소랑 중형 플랫폼을 주네 오 뭔가 많이 줬음 나 이거 키가 아직 헷갈린다 오 짠짠짠짠 하면서 갑자기 커짐 아 이거 알 거 같아 이거 지금 저 유기물 같은 거 넣어놓는 거구나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걸 들고 여기다가 이게 창고야 수지가 파스타가 됐대 발상봐 도전 들어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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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고 아니 넣고 요런 느낌으로다가 쓰는 거구나 됐고 이거는 뭐야 하나는 중형 플랫폼 아 둘 다네 중형 플랫폼이란? 여기다가 산소 공급기 하나 만들어서 달아두는 거구나 어 만원인데? 대충 보면 감이 오면 오는데 야 근데 산소 공급기가 아니면 이래도 되겠다 이게 산소 공급기지 이걸 떼서 어 야 나 죽는다 어 야 빨리 좀 가봐 야 야 야 나 죽는다 야 이렇게 딱 달아두면 저 테더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 더 멀리 갈 수 있어 지금 어 미네랄 연구? 여기까지 꺼봐 연구실과 호환된다 연구실에 가져가면 되는건가? 근데 나 연구실이 없지 않아? 리시빙 보드 렌징 이거야? 된거야? 이게 된거라고? 전혀 그렇게 안보이는데? 그냥 쳐박아둔거 같은데? 내가 일단 연구실이 없지 그지? 이건 피난처잖아 그쵸? 제가 연구실을 만들어야 되는건데 어? 아 산소 공급기 여깄네 알루미늄이랑 세라믹이 필요하네? 연구실 연구실 대형에 있겠지? 여깄네 혼합물 두개랑 레진 혼합물 레진 혼합물 레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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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혼합물 아니냐? 맞네 레진 레진 내가 아는 레진은 피규어 레진밖에 없는데 일단 멀리 가봐 잠깐 이건 뭐야 너 뭐야 점토지 비켜 너 뭐야 유기물? 유기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알았어 기다려봐 안죽어 괜찮아 괜찮아 사람이 숨도 좀 안 쉬고 사는거지 뭘 그렇게 어? 안그래? 나 울프트라맨 된거 같 어이구야 씨 야 니네 뭐냐? 음 나중에 뭔가 쓸 수 있는거 같애 일단 지금은 아니야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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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진 포장 포장을 안하는데 그리드맨이요? 그건 그건 약간 씹덕 같으니까 흠 그게 그거 같지만 이건 뭐야 아 지형은 캐봤자 아무것도 안주는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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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뒤진다 야 레진이 뭔데 레진이 뭔데 씹덕들아 어 이거 너무 너무 에바인거 같애 신경 쓰시덕 킥 킥 킥 킥 킥 킥 킥 킥 킥 별씨 됐어 땅을 파다 보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여기는 거 회수해도 될 것 같아 야 그 뭐 어디까지 가는데 아 여기 없지 산소가 아 미안하다 땅을 파봐 레진을 찾아가 그럴 것 같아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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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여기까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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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어요 어머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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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엄마 잠깐만 나 질식 중이야 엄마 엄마 이런 개 같은 이런 개 왜 아 그래서 일부러 아까 저걸로 했는데 아이씨 아 그러니까 나 그래서 아까 일부러 이렇게 비스듬하게 파다가 말았구나 야 잠깐만 경사가 좀 어라 좀 아니지 싶다 레진이니 니가 레진이니 맞니 맞니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니가 레진이니 뭐야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뭐야 너 뭐야 이름 라테 잠깐만 욕심낼 때 아니야 한번 올라갔다 와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엄마 어머니 어머니 아들 또 죽어요 엄마 엄마 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뭐하니 안 돼 왜 왜 안 되는데 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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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잠깐만 여기서 너무 오래 뻑였어 일단 분위기가 좋잖아요 자 잠시만요 어라? 제가 테더를 엄청나게 회수하지 않았나요? 잠깐만 나 죽어서 거기 테더 다 떨군거야? 묻힌 묻힌 게임 묻힌 게임 얘들아 테더 회수하러 간다 기다려봐 헥 갖고와 다 저녁은 지옥에서 먹는다잉 이거 효율 너무 쓰레기야 기다려봐 효율 밸런스 맞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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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또 죽는다 야 멍청아 그거를 집으면은 죽으라는거야 됐어 넌 종유석이야? 아니 그니까요 적이 별로 필요없는 게임이었어요 진짜 흠 적이 없어도 플레이어가 알아서 위기를 만듭니다 흠 그리고 노맨즈처럼 뭐랄까 그 기본으로 부스트 같은게 있는게 아니다보니까 더 신중해야되니 더 신중해야되니 더 신중해야되니 ecided aries 잠시 잠깐 잠깐 휴 간편 이쪽에 안 되는데? 야 각이 이게 나오니 엄마 엄마 아들 또 죽어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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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내미가 다 죽는다구요 아 이거 왜 땅이 저기 안되냐 개똥같은 게임아 야 잠깐만 시체라도 먹자 흙기를 뿌리라구요 아니 저 뭔데 저도 하고 싶죠 아니 들어와 그게 내꺼야 갖고와 아니 갖고오라고 임마 엄마 엄마 아들 또 죽어요 이거 똥게임이네 죽여 빨리 그냥 이게 흙길 이게 안돼요 지금 아이템만 갖고 올 수 있어요 내가 저거 회수한다 아아 아하 아하 그럼 흙 말고 다른거 쓰면 안돼 기다려봐 유기물 좀 가져가자 야 아까 어디 점토 있지 않았냐 되게 많이 되게 많이 넌 뭐냐 연구 응 유기물 안되네 이런 쓸모없는 게임을 봤네 하긴 마인크래프터 재료 없으면 마인크래프터도 그게 안되네 뭐야 이거 누가 팠어 내가 팠어? 나는 뭐 기르지 없다 이런거 아냐 뭐야 이거 바위야? 거대한? 사라졌어 야 점토가 없어 이거 게임 아님 나 또 죽는다 야 몰라 이걸로 될거야 안되잖아 아니 야 뭘 놓고 해야되는데 바꿀 수 있을거 같은데 몰라 몰라 그냥 가 야 잠깐만 이거 여기를 파도 되잖아 뭐라 이렇게 좁게가 그치 뭐 알람 남자는 넓게 넓게 다녀 아 근데 이거 분위기가 되게 다크 소울 같아 뭔가 기분 나쁜 뭔데 이거 또 구멍이야 하 길은 함부로 뚫는게 아닙니다 이래서 어쩌죠 어떻게 안담 일단 올라가봐 어디서 창의적 사고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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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창의적 창의적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됐어 이거 맞지 이거 맞는거지 케이블 익스텐더가 뭔데 어? 야 그게 뭔데 도구라고 이게? 케이블 플러그? 뭐야 멀티탭이잖아 라우라 어 아 필요한 전원을 유지해라 그럼 전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넣어야겠네? 이 지하에다가 제정신인가? 어? 천연자원 야 제 집 낮으면 그만 때리라 그래봐 부셔버리는 수가 있어 저거 발전기 그렇겠죠? 그런게 있겠죠? 태양전지 바이트 바이트 겁나 많이 들어가 중간 크기 제네레이터 그거에요? 아 탄소를 넣어야 되네 근데 하나 확실한건 있어요 그니까 나는 이 게임이 되게 노멘제 같다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노멘제보다 훨씬 복잡해요 노멘제는 되게 자원 먹기가 엄청나게 쉽거든 야 쟤 야 저 라바좀 누가 어떻게 해봐 저 거지같은 놈 저거 갖고와 근데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창의적 사고하는것까진 좋았어 어떻게 올라갈건데 나 어떻게 올라갈건데 나 위험을 캐내세요 아까 그거 성끈 잡아서 이거 주는거 같은데 어 뭐야 왔다 화학 아 석영이야 이거? 이거 약간 뭔가 손가락 모양 같다 뭔가 기분 나쁜데 어 돼요 어 날 날 올려보내줘 아 공간감각 진짜 쓰레기 이거 되게 교훈이 있는 게임이네 그지? 원하는게 있다면 노력을 해라 흙을 많이 빨아들여라 갓게임이네 재밌다구요? 아닐것같은 아잇 똥같 여길 파 여길 살짝 파 모난 돌이 정맞는거야 염 날 올려보내줘 제발 하 나한테 왜그래 야 여기도 더 올려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안돼 올라갈 길이 없 염 진짜 이씨 기다려봐 이걸 끌어올려봐 마인크래프트가 얼마나 행복한 게임인지 알것같아 슬슬 그렇긴 한데 나중에 내가 여길 왔다갔다를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서요 솔직히 저랬다가 갑자기 뚝 끊어져서 산소 공급 끊어지면 나 약간 어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죽거든 내가 어어? 어어? 조졌는데? 이러면서 저라는 사람의 성격상 100% 당황해요 나는 100% 당황해 잠깐만 잠깐만 자 침착해 여기를 살짝 파봐 살짝만 파봐 살짝만 파봐 많이 파지마 더 파 죽여 없애리라는 생각으로 잠깐만 야 야 길이 어라? 엄마? 너무 없앴어 잠깐만 somebody help me somebody 좀 누가 살려줘봐 이거 엄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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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냐 이거를 어라? 어라 나 제법 조졌을지도 응 각이 안나와 됐어 됐어 되는것 같애 뭔가 됐어 자 자 자 자자자자 요거 해서 잠시만요 이거를 파 여기를 파 거 어디냐 계세요 거기 없어요 자 여기를 봐봐 이렇게 해서 땡겨와 땡겨와가지고 얘네를 붙여 됐어 평탄화해 나라시해 나라시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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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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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살았어 나 살았어 하 저거로 파 나중에 왔다갔다 편하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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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추임새야 추임새 저분 야씨 야 하늘 봤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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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봤다 자 잠깐만 그러면은 뭐해야 돼 이제 자 이거는 스캔 오케이 바이트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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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쓰는데 이거 석영 아니 근데 나 레진 찾아야되는데 자 여기다가 일단 던져놓고 유기물 필요없어 집어던져 아니 치워봐 꺼내와봐 꺼내와봐 이게 사실 검색을 하면 훨씬 편할 거란 걸 알겠는데 아는데 재미없잖아 그럼 내가 찾아봐야지 어디쓸까 레진이 근데 솔직히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야 정확히 레진이란 게 뭐야? 아까는 이제 약간 개소리였던 건데 내가 알고 있는 레진은 치과 치료할 때 그레진밖에 없... 어 뭐야 이거야? 이거를 내 이빨에 씌우는 거였니? 그래? 이게 레진이야? 레진 포밍스 그런 레진도 있지 맞아 세상에 참 다양한 레진이 있네 수지가 아니었다고? 수지는 따로 있어 아 피규어도 피규어인데 제가 여기서 이빨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좀 치료를...어라? 어? 엄마! 잠깐만 뭐하냐? 야! 야야야 잠깐만 엄마! 오케이 야 레진 캤는데 쉬움 치서 여기서 죽을 뻔했어 이거 미친 게임이네 이거 아니 이게 게임이야? 와 씨 나 근데 레진을 왜 먹을라 그랬지? 패티는 왜 필요있지? 패티는 왜 필요있지? 아아아아아아 연구실이네 예예예 기억났어요 근데 연구실.... 안되는데? 안되는데? ㅋㅋ 케이블 아아아아아아 연구실이네 아닌데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만드는거 아니었어? 미네랄? 니조랄? 프린터야? 이거? 아닌데 아 아 이게 있어야돼? 이건 어떻게 만드는데 야 만들게 해줘라 지금 이거 만들려고 내가 여태 죽은건데 소형 프린터는 여기 달려있어요 소형 및 중형을 만듭니다 중형을 만들 수 있어야지 못 만드는데? 개똥겜인가? 아니 만들겠다고 이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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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물 두개가 없어서 일어나 계속? 자 호남 물 갖고 와봐 설마 진짜 그거야? 안되는데 attitudes inom 뺏기 에 중형 프린터를 프린트하고 싶은데 안되니까 와 나 미쳐버리겠네 요기 사는건가? 아닌데?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야 마우스 갖고와봐 미쳐버리겠네 다시 Sams 대 플랫폼 2에만 설치 가능하다고요? 근데 여기 플랫폼이 있는데 이 앞에서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요? 위에서만? 야 나 신경질 나게 하지마 야 야 이 똘갱이들아 어떻게 만드냐고 이걸 에에? 아연 아 그래서 부스트 모드가 없었구나 소형 프린터 아니 그건 있잖아 이미 난 대형 프린터로 만들고 싶은건데 아 중형 하나 만들어봐 만들었어? 그게 만든거야? 어디? 이거? 소형은 있잖아 이미 얘네가 나를 미쳐버리게 하네 여기 소형 이미 있단 말이야 소형 하나 더 만들었어 실수로 배터리 연결이요? 배터리가 뭐에요? 그런게 있어? 배터리? 배러리? 이거? 제네레이터는 어떻게 만드는데? 여기 제네레이터가 어 있네? 연비 야 쓰레기들아 제네레이터는 왜 안줬어 처음에 야 치워봐 유기물이 필요하다고? 이러면 된거야? 아 그래도 중형 프린터 안나옴 어? 콘센트에 연결하라고요?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되나? 안되는데? 어? 하아 미친 그럼 나 여태 이게 없었던 이게 여기 달아두면 안되는거였어? 묻친 개멍청이 고철이 필요하다고? 야 고철은 또 어디서 구해온 미친놈들아 그만 좀 해 야 고철은 어디서 구왔네? 아 아 상상도 못해줘 야 무슨 25세기 어? 이건 잔앤데? 야 고철 갖고와봐 야 선생님 지금 주무실때가 아니에요 고철 이거 고철 야 이런 진짜 고철 너 고철이니? 너 고철이야? 토양이야? 고철 어떻게 만드는데 야 잠깐만 이거 뭐였지? 개바 혼합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고철 찾아 고철 저거 고철이니? 고장기 너 고철이야? 아니 잔앤부수면 고철 나올거 같은데 그렇지않나? 파쇄기요? 그런것도 부셔야 돼? 아니 그런것도 만들어야 돼? 파쇄기? 파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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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만들어? 만들어도 돼 그래 이건가? 이건 지표면이잖아 카메라? 카메라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호버보드다 잡고싶다 슬슬 죽을거같아 미쳐서 깡 어? 호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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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거니? 그게 승인 야 만든다 만든다 야 만든다 뭔가 우쭈쭈 받는거 같은데 암튼 큐빅스야? 뭐야 이거? 왜이렇게 생겼어? 야 이렇게 내놓으면 근데 안 이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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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와 딱 이렇게 어? 균형이 딱 잡혀있어 이쁘지 딱 어? 왜 안네냐? 왜 안데냐 크 задач 이쁘다잉 어? 나 임무하나 깼어요 기다려봐 하아.. 편안.. 야 근데 뭐 이렇게 많아? 야 적당히 줘 전원을 또 연결한다고? 잠깐만요 우와 짱커 짱커 케이블 좀 치워라 이거 옆으론 못돌려? 어 돌릴 수 있네? 크아 갓게미네 으응? 으응? 아니 그래 거기 야 케이블 아 이런 미친 케이블 개 짧네 야 멀티팁 좀 긴 것 좀 넣지 나사놈들 진짜 이씨 이래서 나사가 아직 화성 저기로 못간거야 됐어 여기다 뭐 만들어 근데 어? 야 얘도 연결해야되지 않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의지로 뽑아 보네 보네 아니 근데 잠깐만 야 이것도 멀티탭은 아닌데? 염병 이것도 안닿 씨 진짜 아니 이게 안닿잖아 야 저게 왜 안닿 아 개 짧네 진짜 이게 무슨 익스탠더임 미친거니? 야 멀티탭 좀 좋은것좀 사라 아이씨 아 진짜 나사놈들 아이 게임하다보면 이게 좀 잠깐만요 어라 그렇지 있지 너도 근데 내가 이걸 뭐 뭐 안닿고 연결했을까 야 치워봐 너 일로와봐 야 니 연결되냐 이렇게 이 니네가 서로 이렇게 멀티탭이 돼? 갓겜이네 넌 넌 왜 거기있어 되게 자연스럽게 거기있는다 하 힘들어 혼합물 3개? 만들수있어 혼합물 3개 박아 혼합 혼 혼 혼자왔니? 미쳐버리네 진짜 혼 혼 혼 없네? 혼합 또 켜러가야돼? 아냐 있어봐 그거 말고도 만들수있는거 많잖아 연구실 그래 레진 혼합 혼합물 4개 혼합물 5개 혼합물 5개 혼합물 5개 스마트 매일 zer 끝났어야 되는데 쟤가 미쳐 이효리가 과소비하지 말랬는데 어 여기 있네 금방 찾음 괜찮음 유기물이 왜 나와 꺼져 저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템 혼합물 다 캐가 이거 다 캐가 됐어 야 가 어딨어 너야? 기지요? 기지 커졌나요? 이게 커진건가요? 아니요 저는 만족은 못해 아직 재미를 느끼기에는 한 20시간만큼 모자란거 같아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인간은 2600년에 이 정도 기술력 밖에 안돼 아직? 아 야 빨리 좀 비워봐 나 연구 돌리고 가게 모험을 또 가야돼? 토라도로 떠날까? 야 산소필터 한번 만들어 봐 이거 뭐야? 어디서 쓰는거야? 어디서 쓰는거야? 야 그거 왜 또 만들어? 미.. 야 인마 산소축하패드 산소축하패드 또 어디다 박는거에요? 여기다 박아야되나? 이러면 되나? 유사시 죽을 뻔하는걸 살려준다 이런 개념인거 같은데 음 그러면은 잠깐만 야 어디 박든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거는 굳이 두개까진 필요없는데 그냥 거기다 놔봐 외로우니까 쫙 지어줘 뭐야 임무 깨짐 임무 깨짐 뭐지? 언제? 소형 배터리? 진작 주지 이 쓰레기들아 뭐야? 파워를 저장한다고? 아 이거 알거같다 야 이거 저거다 태양광펜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저기다가 저거 하는거네 아니면은 이거 파워 요거? 요런거에다가 템 넣어가지고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여기다 넣어놔도 되고 근데 태양광펜을 또 만들 와야되잖아 뭐야 이거 어? 다 지었니? 다 지었어? 열어 아 사이언스 너밖에 없어 이게 사이언스다 이말이야 어딨어 야 이거 연구해봐 니조랄 되고 있는거야? 이게? 이게? 아닌거 같은데 지금 파워 연결 덜 돼서 안되는거 같은데 왠지 그냥 유기물 전기를 유기물로 생산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아 되고 있는거에요? 아 뭐가 움직이고 그런게 아닌거 같아서 어라? 저한테 바이트를 쓴다는거야? 아 케이블 연결을 하나 더 해야된다구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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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대 아 된거죠? 아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어주고 계세요 지금 일자 무시기네를 이정도까지 키워주셨어요 뭐야 보상 또있냐? 유도표지? 쓰레기를 주네? 색상변경 인간은 일반적으로 빨간색 이렇게 정신못차 내가 정신못차리고 있네? 가끔 유도중이라구요? 그런거 하셔도 곤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니다 싶으면 어쩔수없어요 일단은 나쁘지않아요? 잠깐만 저 잔해를 좀 어떻게 해보고싶은데 아씨 자네가 찝찝한데 이걸 안해서 그런거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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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녹화를 안 끊었거든 23분? 아니네 아니네 5분 30초네 놀래라 아씨 그래 뭔가 안돌아가고 있는거 같더라 일단은 잠깐만요 자 여기서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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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소형통 만들어봐 맹글어봐 맹글어봐 빨리 소형통을 하나 맹글어서 그러니까 버튼 안눌렀어 아 롸 텅 직접 탕 탕 엇 어? 창고인줄 알았어 진심! 진심 창고인줄 알았어 아 나 진짜 아이씨 그지같은 게임 아 나 소형통 뭔지 알았어 자원 여기다 박는 이런거지? 아 만들고나서 알았네 만들고나서야 빛인줄 알았습니다 게임이 좀 미리미리 알려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개똥게임이네 이거지? 야 만들어봐 아니 경고를 해줘야지 야 이거 콘옥수수 갈리는거 같다 납다 뚜이가 콘옥수수 파먹는거 같아 이쁘네 열어봐 저장소연 저 개멍청하네 하핳 하핳 와 진짜 안이뻐 이러면 열어봐 아 왜 그리로 가는데 됐어 아니 지금 한 1시간 20분정도 했는데 이 게임에 대해 하고싶은 말은 일단 지금 상태에선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거 패드로 하지마 이거 이거 키보드 마우스로 하세요 할거면 아 줄네 불편해 디지겄네 야 야 야 집어치 어딨어 야 훨씬 편해 이거 이거 뭐 진동있는 게임도 아니고 이거를 묻은다고 이걸로 하고있어 아 패드 컨트롤 쓰레기입니다 이거 봐 개빠라잖아 하핳 하핳 어 아까 거 한 3만 년 걸리는데 이거 금방금방 하잖아 지금 물론 내 손이 똥인걸 수도 있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키마가 편해요 어떤 게임을 하고 배터리 됐고 기다려봐 아 내가 이거 지금 비우고 있는 게 이유가 있었어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진동때문에 패드로 한거였어 어쩔 수 없었어 나 탑업 갈거야